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숲속대장 나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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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대장 아들사람직 나르고 나르고 누구의 알일까? 숲속대장 아들사람직 나 잡아봐라 언니 콩 잡아라 잡아라 어? 이것 뭐지? 왕눈이 번쩍 어? 아리네 우와! è punk 잡아라 잠깐! 얘들아! 이리와서 이것 좀 봐봐 아이고 잡아라 안 돼 와구 콩 왜 그래 아 아파 그게 여기 알이 있단 말이야 아 정말 두부 알이지? 누가 알을 잃어버렸나 봐 빨리 엄마 찾아주자 그래 자 신뢰잡기는 나중에 하고 알을 낳은 엄마 새가 있나 찾아보자 조심조심 알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조심 안녕하세요 아줌마 혹시 알을 낳았나요? 낳았지 여기 저 나무 안에 알이 있나봐 이 알하고 똑같은 알일까? 뭐 달라 뭐 달라 야 라고 달라 엄마가 아닌가봐 진짜 엄마 새 찾아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가 아래를 낳았어요? 낳았지 응 낳았지 여기에 달라 야 라고 또 달라 야 라고 또 달라 엄마가 아닌가봐 또 엄마 새 찾아 비구르르르르륵 엄마 찾기가 쉽지 않네 그냥 우리가 키울까? 내가 따뜻하게 품어줄까? 응? 엄마가 슬퍼할 거야 그래 알은 엄마 새가 품어줘야 새끼가 알을 깨고 낳을 수 있다고 분명 누가 또 알을 낳았을 텐데 가만 아! 정리! 하얀색의 갈색점? 똑같다 와! 정말 이 알하고 똑같아 가만 근데 누구의 알이지? 어? 저기 엄마 새가 왔다 아줌마 잃어버린 알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어치가 알을 훔쳐가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어치가 알을 훔쳐가서 떨어뜨린 거였구나 삼강조 아줌마 삼강조 아줌마 이제 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래 내 조심해서 잘 키울게 고맙다 얘들아 아줌마 숲소 들어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기기우려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가 찾은 아름 삼강조의 아리였어 아기 삼강조야 예쁘고 튼튼하게 쑥쑥 자라라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푸르른 마음을 안아 숲과 우리 되는 친구 삐약삐약 빵야빵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빵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